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미국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서 5박 7일 동안 많은 성과를 굳었습니다. 성과가 크면 클수록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은 도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순방, 외자 유치를 받았는데 한글로 공격을 한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에게 뽀뽀를 한 것을 놓고 성추행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거나 또 방명록 사건이라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유치 찬란하기 짝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보니까 28일에 쓴 칼럼이지만 고정의 칩 에디터가 민주당이 부끄럽습니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열심히 국익을 위해서 정상 외교를 펴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해서 비방, 비판 이런 것이 도를 넘다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정당이다 이런 기조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947년입니다. 윈스턴 처치도 야당 지도자였을 때 내가 외국에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칠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 지도자의 해외 순방 때에는 적용되는데 바로 이 챗, 요즘 챗GTP, 인류가 생산한 방대한 문수로 학습한 챗GPT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상을 정치인들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고 프로답지 않는 일로 간주한다. 특히 국가 평판이나 외교관계의 악의향이 있을 땐 말이다. 정상의 신뢰도나 실행력을 훼손할 수 있다면 외교 관례 위반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순방 중인 정상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주의하도록 권고받는다. 이게 챗TBT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책을 쓰거나 문서화되어 있는 걸 그걸 지금 AI를 통해서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정리, 어떻게 정리하느냐. 외국에 나가 있는 정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순방 중인 정상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해야 할 일은 비판해야 하지만 신중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에게 볼에 키스한 걸 두고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성적 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인 인사이드가 1833년 앤드류 잭슨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아이에게 볼에 키스하는 게 미국 선거운동의 중요한 부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정말 장경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포로노가 가득 차인 사람 같아. 포로노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회사가 캄보디아 순방 때에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두고 이게 빈곤 포로노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도 조명을 켜고 연출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왜곡 조작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민주당의 팜 시스템에서 배출된 정치혁신위원회를 이끄는 40대 차세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너무나 어두워 보인다. 정말 이런 게 민주당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축인 시민단체 출신 환경연합이죠. 환경연합 출신인 양희원영도 아주 주목할 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로부터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땐가 덕달같이 걸어 올렸다가 그게 틀린 거리란 걸 알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걸 많이 하듯이 이미 결정된 투자를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미 투자가 결정된 거를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로 썼다가 이게 덜토나니까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된 거를 대통령이 사진 찍으러 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또 전청내가 넷플릭스 투자 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넷플릭스가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도 넷플릭스 관련해서 보고받았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건 국정농단이다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냐 왜 보고받냐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실업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27일 날에는 정의당과 손잡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국하고 나서 처리해도 충분히 될 거를 미국에서 한창 외교활동 중에 굳이 그렇게 통과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위 사례는 민주당의 아주 이상한 정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부뿐이라는 겁니다. 시야를 돌려보면 사례가 더 많이 늘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통과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방의 이익만을 반영한 법안을 표를 바라면서 줄줄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이 그렇고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이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면 해당 부부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기 뻔합니다. 명백히 원인 제공장하는 민주당인데 수습 책임과 비난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직군당에 떨어지는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신묘한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간호법만 하더라도 지금 의료인들이 파업을 하겠다. 부분 파업에다가 나중에 전면 파업하겠다. 이렇게 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제에 일으킨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뿌라스 1, 1뿌라스 1, 아니 1뿌라스 3이죠. 지금 복당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민형배를 복당하면서 은근하게 김홍글, 재산 누락에다가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홍글, 거기에다가 신계륨, 전병현 이 두 사람은 내물수수, 내물수수로 지금 징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복당했다. 그러니까 민형배 1뿌라스 3이 되고 있다. 1뿌라스 3 복당. 기어 넣기시키죠. 여기가 편의점인가? 편의점 민주당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원억 의원이 복당권을 두고 민주당이 부끄럽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제목 참아가지고 지금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자, 그것 말고도 부끄러워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부패 혐의, 송영길의 돈봉두 전당대회, 이 이야기는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자, 이것까지 더하면 민주당의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진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높다는 건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너무나 부끄럽다. 아니, 인식을 그렇게 하는지, 왜곡 조작된 언론을 보고 그렇게 말하자면 선동돼 있는 건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 외국에 가 있다는 특파원들, 한국에 특파원 하다가 외국에 갔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럴 생각 보면 정말 한국은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민주당,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